안녕하세요 김순영 라인댄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작품은요 컨트리나이즈 48카운트 투월 작품입니다 1번부터 배워보실게요 섹션 1 오른발로 앞으로 워크 왼발 워크 오른발 포드 스윙 백스윙 코스터 스텝 왼발 백 투게더 포드 오른발로 록 스텝 스텝 록 스텝 섹션 1 카운트 하겠습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 왼발 포드 록 리커버 왼쪽으로 2분의 1턴 셔플 스텝 가겠습니다 왼발 셔플 턴 오른발 스텝 내려놓고 왼쪽으로 피버 턴 2분의 1턴 오른발 토스트 록 터치 내리고 왼발 토스트 록 터치 내리고 섹션 2 카운트 하겠습니다 1, 2, 3, 4, 5, 6, 7, 8, 8 섹션 3 설명하겠습니다 오른발 사전 방향으로요 토어 터치 힐 터치 오른발 포드 스텝 왼발 토어 터치 힐 터치 왼발 포드 스텝 재즈 박스 4분의 1턴 하겠습니다 크로스 사이드 턴 사이드 왼발 전진 포드 스텝 카운트 하겠습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 설명하겠습니다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아웃 인 아웃 오른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왼발 똑같이 사이드 포인트 아웃 인 아웃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카운트 하겠습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5 가겠습니다 오른발 아웃 사선 방향으로 클랩 왼발 아웃 클랩 오른발로 코스터 스텝 백 투게더 포드 왼발 똑같이 아웃 클랩 왼발로 코스터 스텝 백 투게더 포드 카운트 하겠습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6 가겠습니다 오른발 자, 재즈 박스 턴을 할거에요 오른쪽으로 크로스 사이드 백 사이드 왼발 크로스 오른발 내려놓고 힙험 힙험 카운트 하겠습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1번부터 6번까지 풀카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1번 세븐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풀카운트 해보겠습니다 7, 8 1, 2 3, 4 5, 6 7, 8 1, 2, 3 4, 5 6, 7, 8 1, 2 3, 4 5, 6 7, 8 1, 2 3, 4 5, 6 7, 8 1, 2 3, 4 5, 6 7, 8 1, 2 3, 4 5, 6 7, 8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데모 영상도 함께 봐주시고요 즐거운 운동 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라村 5, 7 9, 8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